계절의 시기가 다시 겨울인 제자리로 돌아왔죠. 현재 광주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낮고요. 찬바람이 초속 3, 4미터로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늦게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제법 많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현재 가시거리는 20km로 시야는 비교적 시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낮은데요. 장성 영하 4도, 광주 영하 5도, 화순 영하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4도, 장흥도 4도, 순천과 여수는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1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월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